아 다들 지금 이쁘시다고 드레스를 고르려고 하는데 요새는 어떤 드레스를 추구해요? 요즘에는 원포인트로 굉장히 슬림해보이고 린해보이는 라인이 많이 선호되고 있거든요 슬림하고 긴 거를 많이 한대요 자기야 우리 자기들이시거든요 자기들? 네 자기들 행복해지겠다 자기들이 많으셔서 아 그럼요 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에 포인트는 원포인트에요 원포인트 포인트를 하나 해줘라 그렇죠 어깨라든지 혹은 소매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리본이라든가 홀레이즈 장식 오케이 알겠습니다 화이팅이에요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자기들한테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아 김희 작가님 김이에요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어때요? 너무 길어요? 아님 이거는? 너무 길어? 다들 긴 걸 싫어하네 자 그렇다면 핑크 어때요? 자기 이거 어때요? 좋아? 이거 한다? 이거 입어볼게요 저 이거 갈아입고 올테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알았죠? 조금만 기다려요 자기야 어디 가면 안 돼요? 자기야 내 모습 궁금하죠? 나 사랑에 빠졌죠 난 사랑에 빠졌죠 내 바람에 그 말 진지럽게 하려고 자 이제 다 입어가요 5 4 3 2 1 2 3 짜잔 어때요? 예뻐요? 하나 더 입어볼게요 하나 더 입어볼게요 뭐 입을까? 자 금방 나옵니다 이렇게 팔색조 매력을 갖고 있는 신부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다고요 내가 자기한테 물를 켜지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 5 4 4 2 1 짜잔 어때요? 너무 이쁘지? 예뻐요? 이제서야 결혼하자는 얘기를 하네 왜 나한테 프러포즈도 안 해요 내가 이렇게 혼자 준비하고 있는데 어 내 신랑감이 나한테 프러포즈도 하고 해야죠 나랑 결혼해 줄래 짜잔 어 나도 진짜 결혼하는 거 같아 어떡해